오늘은 3년 전에 깨지 못했던 낭비 고우성을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오늘은 3년 전에 깨지 못했던 낭비 고우성을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아 시끄러어 똑같이 계속 깨요 다른 사람이에요? 오늘은 3년 전에 깨지 못했던 낭비 고우성을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그만해 1점 만해 열받게 하지 말고 오늘은 3년 전에 깨지 못한 낭비 고우성을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아 이 녀석들이 뭐야 이거 장난하는 거야? 아니 왜 똑같은 거 또 해요! 을받게 하지 말라고! 을받게 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이야 나? 아니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계속 뭐야 버그 아니야? 왜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오냐고 오늘은 아버지가 15년 동안 눈 깨지 못한 낭비 고우성을 깨보겠습니다 어 이거 못받겠어 어 나왔다 인생 오늘은 할아버지가 안 깨지 못한 낭비 고우성을 깨보겠습니다 아이씨 아이씨 형 화났지? 그치? 내 말 맞지? 어 화났으니까 조용히 해라 내 말 맞지? 사발납지? 그지그지? 다음 갱 시공 맞지? 맞지? 시공 아니야 자 모내하시는 분들 너무 좀 뜰지는 마세요 풍경은 자신의 실력에 화를 내고 계신 겁니다 아니야 너한테 확인해 화를 내고 있는 거야 못 알아먹겠니? 너는 돈에 하지 마라 눈치 없으니까 흐흫 지극히 우영이 맞습니다 밟아지 심작 비껴 비껴 슬라임한테 공격하면 안 돼? 게임은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거다 흠 흠 죽어? 응? 뭐하는 놈들이지? 내가 한 놈들 처리하지 않았어 드디어 앙빅 5성을 깼다 정말 힘든 30년이었어 참 그렇게까지 안하지 그 게임 이 게임 무슨 갓게임인가 무슨 이 게임 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핸더다 아 다들 적당히 모르세요 전 언제나 열심히 가시는 그 모습이 정말 좋아요 항상 응원할게요 핸더다 힘드세요 맹물파전이 흠 흠 이 녀석들이 지금 잘 안되는데 더 을밖에 안해? 그래 난 돈이나 벌자 그래 어? 해봐? 형은 무너지자 아이고 불붙는다 오늘은 3년 전에 깨지 못한 암빅 우선을 저거하면 배납니다 저거하면 배날거에요 3년 전 얘기하기만 하면 배날거야 저거만 안해줬으면 좋겠어 침착하다 지금 4년 전 깨지 못했던 남비 고성을 떼어보겠습니다 하하하하 쟤 뭐냐 쩜 뛰어버리네 몬스터가 왜 이렇게 많아졌지? 어제보다 더 많아진거 같은데 아 정말 나 죽었다 아 아 아 아 안돼 가 가 그냥 가 아 아 아 야 방어가 없냐 어 온다 슈크림빵같이 생긴 녀석 가 뽁 빠 짜 따 콕 콕 콕 콕 콕 콕 콕 콕 콕 군백이 등에 죽었어? 물렁물렁하게 생겼는데? 주map 슈크림빵 네법 흐하하하 바로 왜 그래 propri 유 부산 가을며 애기 부산 가을며 애기 너는 벌썽 아름을 이 어 나 아 아 부산 가을며 애기 부산